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N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는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BA5 변종이 몇 주 안에 뉴질랜드에서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변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보건부는 6,233명의 새로운 코비드 사례를 보고했으며 그 중 254명은 이전의 바이러스를 알았던 사람들의 재감염이었습니다. 면역학자이자 말라은 연구소의 그레이엄 르크로 교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변해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에 의해 생선된 면역이 6개월에 걸쳐 감소한다며 매우 짧은 수명의 면역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퍼스트업에서 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종에 감염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건조원에 따르면 코비드19에서 회복된 지 단 29일 이내에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공식 현금금리 OCR이 4%에 더 높은 최고점을 기록할 것이며 다음 달 75포인트 인상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ASB 경제학자들도 8월에 75포인트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경제학자들은 OCR이 3.5% 이상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작년 11월 대비 거의 7% 하락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감대는 어제 깨졌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7.3%의 연간 인플레이션 수치는 32년 최고치인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상황을 바꿨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3번을 검토해서 OCR이 각각 50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검토 날짜는 8월 17일입니다. ASB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8월에는 3.0%, 10월에는 50포인트 인상한 3.5%, 그리고 11월에는 25포인트 더 인상된 3.75%로 전망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승인되는 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해외 유학생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월 5,682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돼 5월 2,862건, 4월 2,331건에서 증가하며 6월 워크비자 카데고리 내에서 가장 큰 그룹이 됐습니다. 이는 6월에 승인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수가 2019년 6월에 승인된 5,223건의 팬데믹 이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그룹은 2,328명의 숙련된 노동자 그룹이었고 그 다음은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 1,401명이었습니다. 올해 6월 승인된 취업비자 1만 1,000건의 85%를 이 세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학생 비자 승인 건수도 2개월 연속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유학생에게 발급된 비자 건수는 월 100건 중 후반이었으나 5월에는 1,344건, 6월에는 1,72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테즈먼 횡단은 저해산 항공사 에어 아시아엑스가 뉴질랜드 운항을 시작하면서 훨씬 저렴해집니다. 이 항공사는 쿠알라 룸프루에서 멜버른, 시드니, 퍼스, 오클랜드까지 노선을 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에서 시드니까지 편도 이코노미 169달러, 플랫패드 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618달러의 출시 요금을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항공사의 첫 비행은 11월 1일에 시작됩니다. 현재 시드니행 항공료는 에어 뉴질랜드와 퀀타스 항공에서 편도 500에서 7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에어 아시아엑스가 테즈먼 횡단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 시드니행 편도 항공료는 에어 뉴질랜드의 경우 265달러, 퀀타스의 경우 316달러로 인하됩니다. 에어 아시아엑스는 또한 뉴델리와 서울, 도쿄, 사포로, 오사카, 호놀룰루, 런던, 두바이, 이스탄불로도 서비스를 캐시합니다. 한국여성건강증진회 KWWCG 한국어 상담 안내입니다. 복지와 건강 그리고 연금 등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며 상담 전화는 022-510-8224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연구는 건강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는 12주 동안 정부가 일부 뉴질랜드인들의 음식의 약 75%를 지원합니다. 이 연구팀은 당뇨병과 심장, 기타 비전염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독특한 뉴질랜드 웰빙 식단인 구단위 영양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웰링턴 오타고 대학의 제레미 클랩스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야채와 콩류, 과일, 통곡물, 시리얼, 견과류와 씨앗,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적당한 해산물 섭취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초점을 맞춘 식단의 우리 식품은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가치 영양과학 챌린지의 일부인 400만 달러 프로젝트의 200명의 참가자는 음식 준비에 대한 지침과 조리법 아이디어, 그리고 커뮤니티의 다른 연구 참가자들과 연결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그룹을 포함하여 영양을 지원받게 됩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hrwp.co.nget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에서 지난 5월 갱단들이 총기를 사용해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하루에 평균 3건 이상의 총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수한 경찰 자료를 인용해 5월 한 달 동안 오클랜드에서 109건의 총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오클랜드 지역의 총기 범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대관계에 있는 두 갱단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휴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총 368건의 총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총기를 사용한 살인, 상해, 협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기준 환율은 813원 6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1원 7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48전입니다.